오케이, 민철이 오늘은 단어내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careful careful 뜻이 뭐라고? 조심스러워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조심하다 또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be careful b를 붙이면 어떤 시 앞에 b를 붙이면 어떻다가 되죠 careful 오케이, 그 다음? festival festival 무슨 시? 이름 시 셀 수 있나 없나 따져야 되네요 그러면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이런 걸 붙이거나 요러시면 이런 걸 붙이거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는 이런 걸 붙일 수 있겠네요 더 페스티벌도 되고 더 넣을 붙였을 때는 개수랑 상관없기 때문에 더 페스티벌도 됩니다 그 축제 더 페스티벌 그 축제들 더 페스티벌 그래서 사용하는 얘를 실제로 문장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페스티벌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시인데 셀 수 있을 땐 그렇다는 얘기고요 턴 턴 턴 턴 턴 턴 턴 뒤에 턴 뒤에 어떤 물체가 오면 물체를 돌린다 뭐 턴 더 스위치 턴 더 핸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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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 become jump into until until 9 o'clock until 9 o'clock until 9 o'clock until you come until you com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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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는데 다짜 떼어버리고 누가 보면 할 때 입니다. 접속사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다를 누가, 자기 뜻, 누가다를 누가 보면 할 대로 바꿔주는 접속사. when 뒤에 묻는 말이 와서 when are you sad? 이런 식으로 are you? 왔으니까 언제 너는 슬프니? a lot of. a lot of. because. because. because you are sad. you are sad. 넌 슬프다는데 비코드 붙이니까 네가 슬퍼하기 때문에. because.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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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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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am. scream. 소리 질러. no more. no more. 더이상 아니다인데. no more. 더이상 아니다. may. throw. after. after. laugh. laugh.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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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기 시험. 아까 언뜻 봤을때 틀린거 없었는데 다시한번 봅시다. after. scream. until. 오우 뜻. 여러가지 말 잘 썼네. turn. may. allow. throw. careful. drop into willy. dance. become. river. no more. and death. no fight. exciting. close. mess. civic. because. left. 오. 스펠링 틀린것도 없고. perfect.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1위 연습. 준비해서 오세요. 안녕하십쇼. 준비해서 오세요. 다시 오세요.